박수 돈을 가지고 들어왔길래 소리 못 들나고 저 자빠질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가끔 소리 한다면 광주가 역시 소리 고장이고 또 특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김영창 주이시고 소리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못해도 이상보다는 감성으로 소리를 드시고 또 거기에 나온 춘세에 힘입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용왕이 수궁에서 토끼를 만나가지고 심청이랑 같이 재밌게 놀다가 세월이 흘러 심청이는 다시 환송하여 황후가 되었겠다. 그때야 황후께서는 날 받아온 소경 거주 성명을 받아보되 두친 성명은 없느니라 오늘이 맹인 잔치 망종 날인데 그때야 신봉사 터뜩 너 좀 들어와 말쓰는 참여를 하였거다. 내관이 나가 심합부시 신봉사 터뜩 신봉사 터뜩 신봉사 터뜩 그런데여지 꼭 날만 찾으시오 글쎄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나 위에서 신명이를 불러오라 했으니 어서 들어가십니다. 신봉사 깜짝 놀래 나 이럴 줄 알았지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놈이여 개축을디 잘 찾아왔다 니가 왔다 바라먹은 죄가 있는디 나를 잡아 죽이냐고 이 잔치들 대소를 잔치로 들어갑시다. 주변 밖에 당도여 신명인 대령이오 황우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우께서 체중으시고 아부지 친중으신들 분이여 철주를 어찌어리 짐 황우 그 동무하라 사누유렴을 걷쳐버리고 달려나와 부친음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벌 부르더니 그날이 없더라 서하 언저사 다시는 말 못하는 신봉사 부지불감 이 말을 들으니 화보인지 국녀인지 벗보는 사람인지 누군줄 보는지라 오늘이 번쩍 번쩍 버리며 아이고 아버지라니 누가 딸도로 아버지래요 딸도 나들도 없고 딸도 없소 남 동경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기가 우금 수삼 년이 그는 어디 아버지라니 헷갈려 바보 복무 만들어져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들였소 남도마저 죽은 부여여 이 천이가 사로서 여기 왔소 신봉사 이 말 듣고 엥? 예? 이들 소리야 이것이 왠 말이여 신청이라니 죽어산 혼이 왔나 내가 죽어 소금을 들어왔느냐 네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웬말이야 죽고 겁도 됐다 심청 여기가 니라고 살을 못하니 웬말이야 내 딸림을 어디 보자 내 딸 어디봐 어디 어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를 보지 이런 놈은 판자 좀 보소 죽었던 딸여식이 사러 왔다 해도 눈없어 내 못뿐니 이런 눈물 판자가 어디가 돈이 있으리 아이고 반가워요 이 농구시냐? 용하움은 분부인니 신봉사의 눈들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끝까지 저 왕배가 이 황금전의 왕계를 보고 옷에 채워미 둘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디 아이고 어찌 이 눈같이 끈질 끈질 끈질하고 섬섬섬섬서 뭐냐 아이고 이 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어디? 어디 이 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예술마루? 아 예술공행마루? 신봉사 눈 뜬 바람에 만좌명인가 갇혀있는 천하명인들이 오다일씨에 눈을 뜨는디 만좌명인이 눈을 뜬다 만좌명인이 눈을 뜬지 전라도 순창가면 새간 못띠는 소리다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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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깍 헤들이바론 오다 눈을 뜬 판들은 어디에 섬탈녀를 근자지게 먼저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전의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정되어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천하의 맹인들도 우주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의 맹인들도 눈을 뜨는 일 하다 뜨고 우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시랍시 뜨고 어이없시 뜨고 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우다 뜨고 우다 뜨고 위에서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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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누다 뜨고 차다 깨다 뜨고 조다 번뜩 뜨고 눈을 깜짝거려 보다 뜨고 눈을 봄에 보다 뜨고 어떤 사람은 밥 먹다 뜨고 어떤 사람은 오줌 싸다 뜨고 또 어떤 사람은 고렌말이 와서 고렌보다가 뜨고 또 어떤 사람은 거시 허다 뜨고 지혜와 피고 쓰름주소라도 눈만 김태문일씨에 보다 눈을 깨서 광령천지기가 되었는디 그 뒤부터는 십천나이 뒤분 소리 어느 것만 들어봐도 내 집에게 펫지 끼고 다리께 석선디 피를 쓰고 눈을 깨고 원시 근시 우진운동 오는다 시원하게 난 눈을 뜨고 오는다 이렇게 개운하게 눈을 뜨고 심세원도 그제 정신차려 좌우 살펴보니 칠목금방 황홀하신 어떤 여인이 옆에 서 있거든 깜짝 놀래 내려온다고 선뜻 돌아서는 말이 아이고 이거 내가 아무나 해도 꿈을 꾸는 거 아닌가요? 황후 부친을 붙들고 아버지 제가 죽었던 청용이다 살아서 황송하옵게도 황후가 되는 나이다 심생원이 말소리를 듣고 전후 모습을 잠깐 보더니만은 올채인지 알겠구나 내가 인계 갈것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은 보던 못했으나 인계문이 갈것구나 갑자사월 초팔밤 몸속에 보던 얼굴을 품는 그건 내 딸이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하생 허연든가 네가 죽음에 숨을 들어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신가 몸과 생신이 모든 별을 보다 어머네 떨시구나 졸시고 절시구나 졸시고 아까까진 내가 뇌인이라 침탱이를 짓고 다녔으나 이제부터 세일이라 믿으니 침탱이도 잘 들었지 너도 너도 날 만나서 그새 고생 많이 했다 너도 이제 갈 대로 잘 가거라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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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날씨구 절시구 지화자준들 시군 아저씨구 어둡단 눈을 뜨보보디 밤성 궁궐이 장엄 허고 중안을 살펴보기 창해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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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수 죽은 멀지 한세상의 황무되기 천천 만만 색 빡기라 별 시군 아저씨구 어둠 침침 침핀 빵만 불견듯이 반갑고 사냥 암 속 흑사 구매 저렴 못듯이 반갑니 등기 피래 구찐감니 달로 두고 잃은 가 부중생 남 충생 저 달로 두고 이래서 미루고나 헌 시군 아저씨구 달로 봉사들 또 눈을 뜯고 추억을 추며 성덕이라 비덕이 비덕이냐 파고 피하 성덕이라 미루니 반가 충 한계 요소 천 지가 되었네 내 곳 정신이 될데도 봉사 뜯듯 땅말참 뜨거 흔데 얼씨 이끈 아저씨구 아 심생 은 천신이 도와 서 어두 누구를 다 뜯어 누워 죽었다 따님을 만나보신 것도 보음에 처 딴 이예요 우리 명인들도 창치해왔다 넌 좌메 이리도 날 떼으니 춥 줄무자가 창 까지 루다 시군 아저씨구 독경 상황에 공과 문제 황우피 하두 만난세 대임 태사같은 여쭄 요소 황우피 하두 만난세 펼쳐 헛 만반세 섭섭 뭐가 없어서 시군 아저씨구 여기 오신분도 반만세 집에 계신 분도 반만세 대한민국 반만세 박시양 도수님도 만만세 주소연 명차도 반만세 공연바루도 반만세 모두 모두 반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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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지와 자유 때 오시구나 설시 워 오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